2022년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하는 가운데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지검 등이 피감기관에 포함돼 감사받습니다. 먼저 오는 13일 대구시교육청에서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대, 경북대병원 대상 교육위 국감이 열립니다. 14일에는 기재위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대구지방국세청과 대구본부 세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국감을 합니다. 같은 날 법사위는 국회에서 대구고검과 대구지검, 대구가정법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하고,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은 대부분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한 대구시는 올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경상북도와 경북경찰청은 오는 17일 예정돼 있습니다.